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1탄에 이어서 짜잔 벌써 2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달력을 넘길 때 무섭죠. 한 장만 딱 넘기면 다음 달 수능. 자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점검하고 모의고사를 푸는데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으이 정말 짜증나 이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아주 알찬 10분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문을 찾다가 오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게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빈칸 추론이에요. 자 우리가 빈칸 추론을 잘 하려면 리딩 독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 읽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영영사전을 탁 검색해봤더니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Look at and understand 보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물론 여기 대신 소문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현장이었으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렸을 텐데 그냥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봐요. 자 nothing happens immediately. 첫 문장을 딱 보시면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nothing 그 어떤 것도 happens 일어나지 않아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시간이 걸린다. 아 그러면 무슨 말이냐?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So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we can't see any results. 어떤 결과도 안 보여요. cannot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from our practice. 우리가 실행을 한다고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답이 안 보여요. 괜찮아. 원래 그런 거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장 가볼게요. This is like. 자 this는 앞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이것이 이 남자의 예시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여러분 영어에서 예시는 항상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죠. 데칼코만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자 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는 tries to make fire. 불을 지피려고 애를 쓰는 남자입니다.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을 피우는 게 목적입니다.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자 rub이라고 하는 게 문지르다 라는 뜻인데요. 바이담의 ing가 수단이죠. 나무 막대기 두 개 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불을 뭐다 피우려고 애를 쓰는 남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He says to himself.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y say. 이때 데이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말했는데 There's a fire here. 아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다고 했는데 이해되셨죠? 아 이렇게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온다고 했는데 And 그리고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정말 열정적으로 뭐한다? 그렇죠. 나뭇가지를 이렇게 뭐다? 부벼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력을 해요. 열심히 힘차게 He rubs on and on.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 그런데 but 이제 흐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impatient.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patient는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impatient니까 인내심이 없습니다. 노력을 했으나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 노력이 끝나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가볼게요. He wants to have that fire. 그는 불을 피우고 싶었죠. 하지만 the fire. 불은요. doesn't come. 안 나와요.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결과 결과가 안 나와요. 가 안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 보면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so 그래서 he gets discouraged. 자 낙심했어요. 뭐 하게 됐다.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요. stops.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리고 to rest for a while. 잠깐만 쉬자. 그래서 쉬기 위해서 잠시 그만뒀어요. 자 우리가 stop은요. 이렇게 멈추다. 그리고 to 부정사를 쓰면 위에서. 그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뭐 하게 되었다. 아 이제 안되겠다. 휴식을 취하자. 요렇게 된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he starts again. 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뭐하다. 노력을 합니다. but 그러나 the going is slow. 잘 되어 가느냐. 아니요. 더 돼요. so 그래서 he rests again. 다시 쉽니다. 그럼 이 과정을 뭐다. 반복하는 거죠. by then 그때 그럼 이때 쉴 때 the heat 열기가 있었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온도가 올라가는 열기가 있었겠죠. 그런 열기가 has disappeared. 사라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과정에서 heat이 사라져요. 열이 사라집니다.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그럼 여기서 heat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열기가 되겠죠. heat은 앞문장의 핵심어니까. 열기를 충분히 오랫동안 그는 유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지금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싶었다고요? 그러면 너무 오래 쉬면 안 돼요. 열이 식으니까요. 이해 되셨습니까? he rubs and rubs 그는 노력하고 노력했어요. 자 언제까지 he gets tired 피곤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he stops all together 완전히 다 또 나버렸어요. 자 날언니가 나오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뜻이니까 피곤하기도 했지만 he becomes more and more 전보다 훨씬 더 실망이 컸어요. 언제까지요? he gives up completely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실망은 점점점 커졌다. there is no fire here. 아 사람들이 거짓말했네. 열 안 돼 뭐 불 안 나오는데 뭐 불 안 되는데 뭐 이렇게요. 공부해도 소용없네 1등급 안 나오는데 뭐 아니면 몇 등급 안 나오는데 뭐 actually 실질적으로 he was doing the work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의 실패의 원인이냐면 there wasn't enough heat to start a fire 보이세요? 결과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바로 충분한 열. 근데 열을 식혀버렸잖아요. 쉬느라. 그래서 열이 식혀지니까 당연히 뭐하게 된다?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잔다면 일상의 루틴 이거 지켜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평상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오느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거예요.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항상 불은 펴지려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뭐했다? 열이 없었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를 하나씩 보는데 추론이니까 답의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결과물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는 impatient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충분히 못했다. 이걸 찾으면 됩니다. he didn't carry on to the end.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 carry on은 실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정답은 몇 번이다? 당연히 1번. 이렇게 되겠죠. someone told him 누군가가 그에게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았다. 이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안 나왔어요. 그는 시작을 했는데 계획을 미리 짜지 않고 시작을 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날씨가 안 맞았어.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1번이고요. 다 누구다? 그가 열기를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못했다. 이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과 어때요. 좀 일치하나요? 오늘 공부했는데 나 잘 안 돼. 아 이쯤에서 좀 쉴까? 잠깐만 쉬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끝장을 볼 때까지 해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밀도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이런 영화들 많이 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 뒤에 지나서 죽을 때쯤에 어떤 우연치 않게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겨서 돌아갔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 나는 그 순간순간을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어둥버둥 그냥 보내더라. 그래서 깊은 통찰을 얻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돌아와서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이 시점 동안 정말 꼼꼼하고 정말 100% 여러분을 정말 참기름처럼 밀도 있게 쥐어짜세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원하는 파이어를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탄 선생님이랑 함께 하셨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See you later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